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철수했던 GP에 중화기를 반입하는 등 군사조치를 복원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신원시 국방부 장관은 접적 지역에서 군사적 복원 조치를 감행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엄중한 경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비무장지대 내 GP에 감시시설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중화기인 무반동총을 들여오고 야간에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도 우리 군의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국방부는 27일 낸 입장문에서 북한이 지난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직후인 24일부터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임에도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조치 복원 감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예의주시하면서 강화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복원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찾아 북한이 접적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복원을 감행 중인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한미 장병들에게 강화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신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이후 북한의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